아빠의 청춘 1회 뱃살아 안녕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퇴근 후 찬물 샤워로 고단한 하루의 기분 전환을 봅니다 순간 눈에 들어온 뱃살 갑자기 우울해지는데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2일 1시작합니다 저녁도 거르고 집 근처 공터로 운동하러 나오는데 벌써 치킨이 머릿속에서 악마의 속삭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킨의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 줄넘기를 열심히 뛰어봅니다 어째 필수록 강렬해지는 치킨의 유혹 300회 뛰고 하이구펴 펴기로 종목을 바꿉니다 첫날부터 굶고 운동한 게 실수 이젠 초밥이 머릿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두 달 안에 10kg 감량 벌써 불안한데요 두 주먹 불끈 쥐며 화이팅을 외치고 고인 꼬마입니다 긴밤 빈속에 잠이나 얼른지 모르겠어요 꿈에서 라면 끓일 것 같습니다 화이팅!